현대차 그룹이 5대 그룹 중 마지막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재개 인사의 공통 키워드인 세대교체는 현대차 그룹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66명, 기아 21명 등 총 203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수치 대비 50%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신규 임원 승진자 3명 중 1명은 40대의 젊은 인재였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가 확대된 결과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부문 비율이 37%로 높았습니다. 신규 임원 수를 예년보다 대폭 늘림으로써 차세대 리더 후보군을 육성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임포테인먼트, ICT, 자율주행 등 주요 핵심 신기술과 신사업 분야에서는 전략적인 승진 배치가 눈에 띕니다. 1974년생인 임포테인먼트 개발센터장 추교웅 전무가 부사장에 올랐고, 1979년생 자율주행 사업부장 장웅준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3년 전 현대차에 합류한 1973년생 김정희 상무도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ICT 혁신본부장은 외부에서 영입했습니다. NHN 최고기술 책임자 출신의 진은숙 부사장이 전격 합류했습니다. 현대차의 IT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는 벤틀리, 맥켈란 등 해외 럭셔리 브랜드에서 마케팅 역량을 쌓은 그레이엄 러셀 상무를 최고 브랜드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제네시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입니다. 한편 정몽구 명예회장의 측근인 윤여철 부회장을 비롯해 이원희 사장, 이광국 사장, 하원태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각각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신속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및 인적 경쟁력 재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이번 인사를 통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